네, 뭐 사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.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지금 좀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. 지금 후배들이 이제 세근이가 빠지면서 또 후배들이 많이 같이 뛰고 있는데 후배들이 뒤에서 보고 있어서 더 참고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뭐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는 못 줄 것 같고요. 뭐 한 5, 60점 정도 줄 것 같은데요. 버튼 선수가 워낙에 기술적으로나 웨이트적으로나 워낙에 피치컬적으로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1대1로 막기는 정말 힘들고요. 하지만 뭐 오늘도 끝까지 한번 따라가 열심히 좀 잘 따라다녀볼 생각이고요. 아무튼 오늘 뭐 한번 잘 막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1차전에 좀 안 됐던 부분, 좀 리바운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좀 미스들이 많아서 조금 선수들끼리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좀 결정적일 때 아무래도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슈팅 성공률이나 좀 잔미스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서로 좀 이야기 좀 많이 나눴습니다. 네, 뭐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. 오늘 정말 모든 걸 걸어서 오늘 한 경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예정이고요. 정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는 경기에서 저희 홈으로 가겠습니다.